아 안타까워 잘할 수 있었는데 그쵸 그 왜냐면 제가 또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호텔에서 근처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걸 딱 모습을 보니까 저거 참 얼마나 좀 우울할까 우울하죠 그쵸 그쵸 가는 데가 한정 되어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초보 영어를 지금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에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냥 나가보는 거지 꼭 사실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해버리는 거죠 내가 찾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안그러는데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은요 우리 또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대화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뭐가 좀 맞는 단어일까 오늘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there's one in downtown can i walk there sure it's not that far 자 오늘 또 문장이 준비가 되어있죠 o a b a b 인데 자 단어들 어때요 느낌 어때요 지금 수준 느낌 단어는 제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단어 그렇죠 새로운 생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호텔이나 이런 거는 다 아는 단어잖아요 다운타운드요 다운타운드 자 그러면 뭐가 숨어있을지 한번 우리 조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 꺼내시고 자신감 충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일단은 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럴까 짐 같은 거 놔두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라비로 내려왔다든가 뭔가 릴렉스되어 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하여튼 예꿍은 전화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오 헬로우 말하면서 헬로우 바이 이런 건 아니겠죠 그게 안돼요 아 안돼요 자 이 호텔 주위에 박물관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음 어순대로 꼭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Is there Is there 거기 있나요 있나요 거기 있나요 오케이 어 뭐가 뭐가 있나요 Around 어허 어허 보니까 주변인 것 같아요 주위에 어허 뭐 주위에 이 호텔 오케이 박물관이 심지어 있나요 까지 있으니까 지금 요거만 남았네요 그러니깐요 박물관 박물관 여러분들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이런거 빨리 들어보셨죠 선생님 제가 이거는 자신 있어요 어 확실해요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저 시험 하셨었어요 하하하하 확실해요 스펠링 네 정확한거죠 이거 어 선생님 아하하하 이렇게 됐잖아요 오리로 됐잖아요 팔 이렇게 이렇게 긴장하면은 딱 긴장해가지고 뮤지엄 오케이 자 여러분 스펠링 확인해 주세요 M-U-S-E-U-M 정답 보겠습니다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좋습니다 스펠링 좋아요 M-U-S-E-U 이거 사실은 이거가 굉장히 헷갈리는 스펠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근데 아시죠 반복해서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문장에 써서 만들자 나는 뭐 뮤지엄에 가봤다 나는 뮤지엄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 써서 만들면 뮤지엄 스펠링은 금방 외워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박물관 혹은 미술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뮤지엄 뮤지엄 Z에 가까운 발음을 내볼게요 벌처럼 뮤지엄 뮤지엄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죠 Is there Is there 자 평소문으로 해서 There is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죠 There is something 거기에는 뭐가 있어 아 그렇죠 뭐가 있다 존재감을 알릴 때 우리가 There is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질문형으로 오늘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There is 어순을 바꿔서 네 스위치를 해야만 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를 어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Is there 명사 이렇게 하면 명사가 있어요 가 아니라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서가 영어로 보일까요 경찰서요 아이고 무서워 저는 무서워서 그 단어 안 배웠어요 경찰서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네 Police Yes Station Police Office 오케이 좋아요 Police Station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경찰서가 있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아 Is there a police station There you go Is there a police station 자 좀 이따가 조금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일단 거기서 멈췄고요 자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편의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을 거 같아 편의점 네 편의점 24시간 24시간 아 죄송해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아하 일본 발음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컨비니 오 오 오 컨비니니까 You are very close right now 컨비니언스 편의한 편의 어허 가게는 뭐예요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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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일단 is their 기본으로 들어갔구요 네 어 를 넣은 이유는 스텠어 셀 수가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Must know죠. 그래서 한 번 해볼게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이거는 C, E하고 S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한 번에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There you go. 자, 그리고 convenience가 편의라는 명사거든요. 편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희한하게 여기서도 그렇죠? C하고 S가 같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가 아니라 한 번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좋습니다. Very, very nice. 이렇게 해서 이게 있냐고 우리가 물어보게 된 거죠. Is there a police station?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근데 이거를 거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나요?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우리가 뭘 또 추가를 할 거냐면 Is there a museum 있나요? 근데 뒤에 around가 나왔죠? 네. Around가 무슨 말이에요? 그 주변. 주위. 주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round에 명사를 같이 넣게 되면 Around something 하게 되면 그 something 주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주위에? 네. 어디 주위라고 물어봤죠? 호텔 주위에. This hotel 주위에. 미수님이 있나요? 그렇죠. 그냥 미수님이 있나요? 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위에. 어떻게 할까요? Around here. 네. Around here. 이 주위에. Right? 그 공항 주위에. 어떻게 할까요? Around the airport. The airport. The airport. 네. Around the airport. 너의 주위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Around you? 그렇죠. Around you. Right? 이렇게 우리가 around the 뭔가를 넣게 되면 뭔가의 주위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Around here. Around here. Around the airport. Around the airport. Around you. Around you. There you go.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두 개를 합쳐볼게요. 합쳐요. 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Is there 명사? 명사가 있나요? Around. 어떤 장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장소 주위에 뭔가가 있나요?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문장을 우리가 정말로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썼던 단어를 써볼게요. 대신에 합칠게요. 이 근처에 경찰서가 있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 근처에 경찰서가 있나요? Is there around? Is there? Yes. 경찰서. A police station. 이 근처에? Around here. 그렇죠. Very nice. It's a long sentence, right? Is there a police station around here? 이라고 해봤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 공항 주위에 편의점이 있나요? 할 수 있겠어요?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Or, 그 공항 근처에? Around the airport? Perfect. Very, very nice.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다가 더한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더해서 around here, around the airpor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Is there a police station around here? Is there a police station around here?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Around the airport?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the airport?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그리고 제 추천은 호텔 발음할 때 강세를 좀 뒤쪽에 밀어주세요. 그래서 호텔, 이거보다는 호텔. 호텔. 약간 단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딱 했더니 상대방이. 그게 사실 호텔 데스크에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길에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운타운에 가시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고만 있어, 그렇죠? 짧은 문장인데 나름대로, 그렇죠? 자, 다운타운에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There is. 거기에 있어요. In downtown. 아하. downtown에요. 어. 있어요. 있어요. 하나. 하나. 뭐죠? 정말 원일까요? 원.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짧으면, 맞는 것 같으면 무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또 떨리고 있어요. 덜덜덜. Right. Let's see. 에이, 설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마만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그렇게 하나가 있어요? There you go. You can just say there is one.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거는 지금 뭐 아까 전에 앞에서 찾았던 이런 뮤지엄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re is one, 하나. In downtow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운타운이라고 여기 지금 보면 다운타운에 하나 있어요. 다운타운은 명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명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게 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다운타운에 이런 식으로 안에 라고 하려고 인을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운타운, 다운은 다운타운 의로라는 뜻으로 부사로 쓴 게 아니고요. 다운타운이란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명사 인이 어디예요? 인 안에. 다운타운 안에 가시면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There is one museum in downtown.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one in downtown. There is one in downtown.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이게 다운타운 알게? 근데 우리가 다운타운이 어딘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택시를 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 You never know.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 물어본 김에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친절하게도. 물어볼게요. 거기 혹시 근데 걸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걸어갈 수 있나요? Can I?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There. 수 있나요? 수 있나요? 수 있나요? Can I? Yes. There. 거기 걸어갈 수. 알지롱요. 방금 표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맨날 선생님 앞뒤에 매일 아침에 시험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괜찮아요. 배우는데. 자 W-A-L-K. 걷다를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Can I? 걷다. There.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스펠링 맞죠? 확인해 볼게요. There you go. 자 이분은 손이 굉장히 크잖아요. Can I walk there? 라고 했는데 진짜 맞네요. 자 지금 워크 자체가 동사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걷다. 걷다. 문장에 고우를 넣고 또 워크를 어딘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우라는 거를 다른 동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다른 방법으로 간다. 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그 전에 워크 볼게요. 문제 하나 있죠? 이거 발음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앞에는 걷다지만 뒤에는 뭐예요? 일하다. 일하다. 자 그러면 구분 다시 한번 두 개. 이거 이거 발음 한번 해 주실래요?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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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 예.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렇죠? 워크 앤 워크. 워크 같은 경우에는 L 발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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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L 발음을 아예 안 내고요. 워크 같은 경우에는 혀가 R 사운드 때문에 뒤로 당겨져요.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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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텅 트위스터라고 해서 혀를 좀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연습을 많이 많이 발음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할 땐 고우도. 고우 투 장소라고 하지만 오케이. 우리가 굳이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한다면 그냥 워크 투 장소. 고우 대신에 워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walked 난 걸었다 to the park. I walked to the park. 걸어서 간 거죠. 굳이 고우 필요 없이.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장소로 달려가는 거. 운전해서 가는 거. 투 장소 앞에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달려가다. 달려가다. run. 노래도 있잖아요. 너에게 달려가. 이 노래가 안 해드리는데. run to you.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굳이 go to you by running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run to you. 그러네요. 그렇죠? 속곡 장소가 아니어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운전해서 갔다 어떻게 할까요? drive. yes. drive. drive. 예를 들어서 I drove to wor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어디 운전해서 가다. 갔어. 근데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I went to work. 쓰고 나서 I went to work. 일하러 갔다. 바이 드라이빙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요. 이러면 너무 길어집니다. run to 누구, walk to 누구, drive to 누구.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장소를 쓰셔도 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walk there? can I walk there? there you go. 그리고 여기 왜 근데 there 앞에는 to를 안 썼어요? 선생님이요. 저 초보, 지금부터 더 초보일 때 there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there는 거기로라는 뜻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to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앞에는 to가 필요 없죠. walk there 이렇게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무슨 school, you know, work, the airport 이런 것들이 나오면 to를 붙이고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같이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여러분. can I walk there? can I walk there? all right. 하니까, 그럼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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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대문자 sure. 그럼요. 그럼요. it's not that.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it's not that.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아요. 그러면 close, far, 선생님 눈치, 클래스 선생님 눈치, 정답입니다. far라고 하는 건 먼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맞아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it's not that. 아,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far가 아니에요. 문장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덩어리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정답은 far, 먼이라는 형용사가 맞는데 일단은 그 포뮬라에 가기 전에 반대 단어 한번 봐 볼게요. far가 먼이면 가까운은 뭘 써야 될까요? 선생님, 꼭 제가 한 거 본 것처럼. 그럼, close. 자, 우리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는요. close가 맞고요. 발음 주의하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close가 아니라 형용사로 만약에 쓸 때는요. 닿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로 쓸 때는 발음을 s, 발음을 c처럼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close, close라고 하셔야 됩니다.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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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very close. it's very close. we are very close. we are very close. 음, 아시겠죠? so, z가 아니에요. 형용사로 쓸 때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드디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저 that은 그것이란 뜻 아닌가. 자, 그게 아니고요. that은 그렇게나 라는 뜻을 줄 수가 있는 단어예요. 네. 근데 얘만 보여드리면 아마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that이랑 보통 우리가 not이랑 같이 많이 써요. 이거를 덩어리로 익혀주세요. not that. not that. 음, 음, 음. 이러면, 음. 그러면 그렇게 형용사하지는 않아. 그다지 뭐뭐하지는 않아. 이런 말투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형용사 뭐가 있죠? not that far. far. 그 얘기는 그것은 it's not that far. 그렇게 멀지는 않아. 아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하면 I'm not thirsty. 이러면 되겠지만 네. 나 그렇게 목이 마르진 않아. 하면 어떻게 할까요? I'm not that thirsty. There you go. 그렇죠. I'm not thirsty. 그럼 100% 나는 목 마르지 않다 이지만 네. 말투가 I'm not that thirsty. 이렇게 해서 that을 넣으면 그렇게 목 마르지는 않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my you는 그렇게 쿨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my you is not that cool. not that coo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아, 이거 왜 만드셨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 이렇게 해서 I'm not thirsty. 해도 되는데 거기에 that을 넣으면 그렇게나 thirsty 하진 않다. my you is not cool. 하면 쿨하지 못하다 이지만 not that cool. 이러면 그렇게 쿨하지는 않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한번 해 볼게요. I'm not that thirsty. I'm not that thirsty. I'm not that thirsty. my you is not that cool. my you is not that cool. my you is not that cool. 그럼 본문 가볼게요. Sure, it's not that far. Sure, it's not that far. Sure, it's not that far.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줘보고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분이 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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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머. 어머 세상에. 제가 여기 들어오고 처음으로 보는 색깔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옛날에 그림 잘 그리시던 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긴 한데요. 선생님, 근데 참 색깔 잘 빠졌네요. 두 번 탈색한 색깔이에요. 느낌 괜찮죠? 느낌 괜찮은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님이 돼서 먼저 출발을 해 주도록 하죠.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Oh, yeah, yeah, yeah. There's one in downtown. 다운타운이? 뭘 수도 있는데. Can I walk there? Oh, sure. It's not that far. It's right there. 바로 저기. 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억양 표정 살려서 우리 한번 같이 주거니 박거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 you guys ready, right? OK.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님으로 출발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go ahead 가볼게요.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Is there a museum around this hotel? Can I walk there? 음. 음. 아, 네, 네. You got it. OK. 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잘 해 주셨고요. 네. 앞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이셨죠? 저 안 보이셨죠? 네. 자,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그럼 전체 대화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대화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